안녕하세요. 홈텍스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득세 신고 준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홈텍스에서 부가세 신고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세무실문을 하다 보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를 위해서 꼭 받아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지급명세서, 부가세 신고서, 원천세 신고서, 그리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서 조회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서를 홈텍스에서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기한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일반 과세자라면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요. 7월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월에 한번 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라면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1월에 한번 합니다. 만약에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신고서 2장을 주셔야 되고요.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신고서 1장을 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홈텍스에서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홈텍스 로그인 전에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마이 NTS를 누릅니다. 세금 신고 내역을 눌러 주시고요. 부가가치세를 선택해 줍니다. 제출 연도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2019년 5월에 하는 종합세 신고라면 제출 연도 2018년도를 조회해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2017년도를 조회했더니 이렇게 2017년 1기, 2기 부가세 신고서가 조회되었고요. 밑에 있는 스크롤을 옆으로 돌리면 신고서 보기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출력할 신고서를 선택해서 눌러줍니다. 신고서 목록에서 출력할 신고서를 선택한 다음에 일과의 출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왜 필요할까요?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수익금액 측면에서 보면 수익금액 검토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서식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때 또 참고용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용 측면에서도 필요한데요. 적격증빙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이 어떤 게 있었나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꿀팁 두 번째로 부가세 신고서 이해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 있고요. 거기에는 세금계산서 매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이 나와 있고요. 보통 기타 매출은 껌별 매출이라서 순수 현금 매출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입세액이 있는데 여기는 세금계산서 매입, 그 밖의 매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자산 매입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과세 표준 명세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업태와 종목과 업종 코드, 그 다음에 수익금액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익금액 조정명서에서 작성하는 데 필요한 수익금액 제외 매출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홈텍스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